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문제 다루면서 의사분들의 페이스북을 제가 좀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유력한 정보들을 많이 올리시는 ysg란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글이 있고 아주 특별한 건 아닙니다. 보통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조국 가족들을 보면 죄를 지어서도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대표도 하고 아들은 연세대학교 입학 취소되는가 했더니 서울대 대학원에 합격하고 딸인 조민은 아무 탈 없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도 되었다가 취소되는가 하면 유튜브로 떴다가 조용히 각계각청에 축하를 받으며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정정심은 조국 대표의 부인입니다. 가석방 되는가 싶었는데 김경수와 나란히 사면복근 명단에 올랐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혼란스럽지가 않거든요. 저는 담담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고 아직 대한민국 사람들은 맛보기도 안 한 겁니다. 맛보기도. 다를 이야기하면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조국 가족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영광의 날들을 보내는 것이 보통 시민들한테는 참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YSG라는 현직 의사분께서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이제 훨씬 더한 일을 눈에 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이 오래오래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정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분주하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현직 의사분인 YSG님 제가 자주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보는 YSG님이 이 혼란스러움을 이 혼란스러움이 다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이 이제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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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로 오래 가겠습니까? 그거를 이 YSG님이란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니까 뭐 답이 여기에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민경욱 오늘 여러분들 대표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한 시간 전에 제가 국힘당에 경고합니다. 사전투표가 있는 한 당신들은 영원히 선거에서 질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지는 것은 국힘당 문제고 국민 입장에서는 영원히 일당 지배 체제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힘당이 여러분 잘되고 말고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은 영원히 선거에서 집니다. 사전투표가 있는 한. 이걸 민경욱 여러분들 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국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가 있는 한 국민들께서는 영원히 일당 지배 체제 하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고칠 의지와 능력이 없으니 국힘당의 앞날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걸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국힘당 미래를 이야기하시지만 계속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선거를 폐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슬프고 분합니다. 기울이진 운동장은 이제 제대로 굳어졌습니다. 아주 이런 민경욱 전 의원의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사전투표를 개선을 못하고 침묵했기 때문에 영원히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답이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막보기도 안 한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는 겁니다. 이런 체제로. 나라에 남을 게 없을 겁니다. 나라에 그러니까 ysg님은 이 이상은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걸로 끝장난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슬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거는 지금은 뭡니까. 그냥 사치입니다. 사치.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사람 세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한 거죠. 한동훈 대표도 기여를 한 거고 국힘당도 기여를 한 거고 국민들도 기여를 한 거고 여기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국힘당이 이러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침 YSG님은 민경욱 대표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못 보고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보니까 통합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앞에 펼쳐진 날들 조국의 영광의 날들 이재명의 영광의 날들 더불음주당 여러분들 사람들의 영광의 날들이 광명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영원히 선거에서 지는 겁니다. 20년이 아니고 50년이 아니고 100년도 더 갈 겁니다. 조선이 한 500년 정도 갔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살기가 대부분 다 바쁘고 하니까 다른 깊은 생각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데 지금 조국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씨나 이런 사람들의 일치월장이란 것은 그냥 그렇게 한 80년 해 가지고 쇠가 빠지면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가 전부 다 넘어간 거죠.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홀라당. 마침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안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나 묘하게 여러분들 결합되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사건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연결된 사건인데 이런 한탄화 하시는 분들은 원인이 근본 원인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80년 전이면 건국하고 결국은 좌우익 대결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물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패배는 비겁함과 소심함과 부정의함이 다 협조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